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샤의 러시아어 클래스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를 올리게 됐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렌 마음, 몽글몽글한 마음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겨울방학 때 뭐하지? 스키장을 갈까? 친구들이랑 놀까? 여행을 갔다 올까? 아니면 롤티어를 열심히 올려볼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해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밀어뒀던 거 잠깐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자 러시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을 했으면 열심히 놀아라. 그렇죠? 마음껏 산책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놀아라. 마음껏 놀아라. 이런 뜻을 가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 하지만 우리가 겨울방학 내내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저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러시아어를 이미 선택한 그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포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미 돌아가기 늦었어요. 러시아어를 선택했으면 어느 정도 내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겨울방학 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면 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거고 그 외에도 그냥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그렇죠? 저스트 채팅 소통도 좀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겨울방학 때 이제 놀고 다 놀고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해를 준비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 쌤! 아 그래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겨울방학 때 좀 놀다가 또 다시 공부 모드로 돌입하려면 너무 힘든데 아니면 저는 이번 겨울방학은 그렇게 빡세게 할 생각은 없는데 내년 새해 새 학기부터 열심히 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 말이 좀 빠르죠. 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단어 공부입니다. 그렇죠? 자 너무 뻔한 거죠. 단어 공부. 자 여러분 언어는 곧 단어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잘 몰라도 단어만 알아도 어쨌든 의사소통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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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장도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단어장 저희가 뭐 사서 합니까? 단어를 또 어디서 찾아서 일일이 또 구글에서 쳐서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봐왔던 모의고사 학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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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평 그렇죠? 학평 그리고 수능 문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늘 또 했을 때 말을 했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단어 100%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들을 여러분 꼭 버리지 마시고 혹시 버렸더라면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그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외워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여요? 무조건 소리 내서 소리 내서 그렇죠? 이 발성 소리 내면서 읽고 외워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 혀가 기억하니까 내 뇌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내 뇌는 스키장과 롤로 가득 차더라도 이 혀는 기억합니다. 몸은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단어는 읽으면서 크게 발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세러 샤워엔 또 강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강세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 얘는 어떻게 규칙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강세를 우리가 표현하면서 그렇죠? 마마 이런 식으로 빠빠 강세가 들어간 모음은 우리가 좀 더 강하고 조금 더 길게 발음을 하면서 외워야 된다. 단어 공부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 나중에 너무 편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지를 봐요. 물론 이제 형용사나 명사들도 있지만 또 뭐가 나와요? 동사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동사가 러시아어에서 좀 어려운 편이죠. 자 이 동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은 성경이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은 어디에 있다? 구글에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글에 쳐보면 됩니다. 이 동사 원형을 구글에 치면 이 동사 변화형이랑 과거, 미래 완료인지 불완료인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우리가 꼭 쳐보면서 모르는 동사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 공부를 꼭 해야 될 거 무조건 나는 몇 천 개, 몇 만 개를 이번에 외워버리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조금씩 하루에 열 개 아니면 하루에 시험지 하나에 있는 단어들은 다 외우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단어만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방학 내내 만약에 외우신다면 칭찬해 드릴게요. 진짜 그것도 너무 잘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 쌤 저 근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러샤워가 좋아서 아니면 나중에 좀 고생을 안 하려고 미리 해두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게 문법입니다. 처음에는 단어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또는 같이 병행해도 너무 좋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와 부담은 주지 말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럼 너무 하기 싫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러샤워가 싫어진 순간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마음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게끔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 문법을 우리가 하는데 기본적인 거 성, 수, 격 그렇죠? 명사, 형용사, 단수, 복수의 성, 수, 격은 여러분들이 구구단처럼 완벽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변화형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우리가 강의가 뭐가 있어요? 자, 무료 특강부터 시작합니다. 무료 특강을 이제 스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알파벳 때문에 아니라 이 발음 규칙 때문에 우리가 시험지를 보면 항상 발음 문제가 한 두세 개는 꼭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발음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료 특강부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수능 기초 개념 완성 그리고 실력 완성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문법을 내가 마스터했어. 단어도 외우고 있어.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파이널을 보신 다음에 파이널이 문제풀이죠. 그렇죠? 문제풀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그동안 해설 제가 했던 해설들이죠. 그 해설들을 바로 보지 마시고 먼저 시험을 풀어 보신 다음에 해설을 참고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게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 어? 선생님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능 1등급인가요? 아니죠. 자, 최근 3년에서 5년 자, 5년도 너무 많아 하시면 최근 3년 아, 3년도 너무 많아? 그럼 최근 2년 동안 나왔던 모의고사 학력평가 학평 그렇죠? 그리고 수능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서 다운받아서 인쇄를 해서 한 번씩 시험대처럼 풀어 보세요. 풀어 보시고 그냥 채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곱씹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뽀록으로 맞췄는지 아니면 무엇을 실력으로 풀려고 했지만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다뤘던 거에서 다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풀면서 자신감도 생긴 거 어? 이거만 내가 조금 더 하면 되겠다 이게 이런 게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내가 부족했던 것만 좀 공부를 하면서 단어 공부를 하면서 보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수능은 일단은 잘 보는 걸로 하고 무조건 수능 1등급 목표로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 방학만 조금 할애해 준다면 조금 희생을 해 준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정리하자면 단어 공부 열심히 할 거 그렇죠? 시험지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 100% 우리는 다 알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하루에 부위 10개든 20개든 아니면 오늘은 시험지 하나는 내가 다 외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 게 문법을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발음 규칙부터 아는 거면 패스하시고 모르는 거면 달달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문제풀이 그렇죠? 최근 2년 또는 3년 또는 5년 동안 나왔던 모의고사 학력평가 또는 수능 풀어보고 해설도 같이 보고 그리고 곱씹어볼 것 그렇죠? 복습을 하면서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뭘 해야 돼요? Q&A 게시판에 제발 물어보세요. 그렇죠? 모르시는 거 끙끙 앓지 말고 자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디 네이버 카페 들어와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Q&A 게시판에 작성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요즘 많이 늦더라고요. 그 확인하는 게 저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 새로운 그런 새해니까 이제 새로운 다짐입니다. Q&A 게시판 빨리 확인해서 빨리 답변을 줄 것 오늘도 이 영상 촬영 끝나고 바로 Q&A 작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Q&A 게시판에 자꾸 이상한 거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아니 아이돌 노래를 굳이 파일로 그걸 보내줘요. 아무 설명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뭐 요즘 즐겨 듣는 노래인데 선생님도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냥 파일만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메가스터디 팀에서 당연히 그냥 삭제를 하겠죠. 근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서 봤는데 그냥 진짜 그냥 아이돌 노래예요. 저도 근데 들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저도 요즘 여자 아이돌 아이돌 노래를 많이 듣는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다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어떤 학생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자기 성적표를 보냈어요. 대체 왜? 왜?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심지어 그 성적표 러시아어가 있지도 않아. 근데 시험은 꽤 잘 받더라고요. 자랑하려는 건가? 뭐 암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스몰트워크 그냥 뭐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셔도 되고 너무 그런 선만 안 넘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재밌어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암튼 다시 돌아와서 모르시는 건 Q&A 게시판에 작성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수강평도 여러분들이 시간되면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수업 어때요? 뭐 무조건 다 좋게 써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신 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떻게든 자꾸 제 인스타를 찾아내서 DM 보내시는 학생분들 역시 DM도 제가 좀 늦습니다. 확인이 그래서 그건 좀 죄송하고 최대한 또 빨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3년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내가 뭐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좀 슬펐던 부분들 이런 거 다 잊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능성이 충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쵸?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혼자 보낼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연말 인사를 저희가 또 러시아어를 배우니까 러시아어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с наступающим и с Рождеством! Всем пока! 러시아어로 러시아어로 앞으로 들어 missed 셋 인사 term